몇 시지? 와 이거 김태형이야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하루 아니에요? 아미님들 자고 계시진 않죠? 또또 아 오늘 하루 길다 네 일단은 블루투스 연결 아 오늘 로그는 서영이와 함께하는 방탄밤 감독님과 달려라 방탄 감독님과 함께하는 드라이브입니다 아직 목적지를 안 정했어요 목적지를 정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적지 생각해두신 거 있으신가요? 그대의 뜻에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양평에 뭐가 있지? 일단 숲에 한번 가보자 와우 오케이 렛츠고 우리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보선오버를 한번 들어보시죠 보선오버를 한번 들어보시죠 TMI인데 일어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잠시 치과 좀 들리겠습니다 치과 촬영 가능 방금 원장님한테 허락 맡음 자 이제 치과 브이로그로 다 바뀌었습니다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딱딱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빨 나갔어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한번 들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부 이르그 야 이거 한 40분 나오겠다 응 좋아 아 zrobić 아 Ooh 여기! 이빨 나 좀 봐 오 아 아 아 아 안 아 여러분, 저의 목적지는 변경됐습니다. 어디로? 치과로! 이가 나가버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4년 동안 계속...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 이번에 진짜 해보는 거라서 하는 김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랑도 얘기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아미분들이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다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이거 찍고 이거 찍으려면은 저 뮤직비디오를 8개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래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추려서 추려서... 그게 있어요. 저는 앨범으로 이렇게 싹 들었을 때 좋다, 좋다, 좋다. 아, 좋네. 오,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항상 안 됐었어가지고 얘가 왜 나와? 갑자기 얘가 왜 나오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맞게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냥 버릴래, 버릴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많이 밀어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는 진짜 컨셉 구성안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장르로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개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여하튼... 이게 어제 저녁에 빠졌어, 새벽에 빠졌어가지고 그 사이에 차가 조금 움직인 것 같긴 해요. 조정을 하긴 했거든요. 하고 나서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 잠시만요. 아, 아파요? 네, 괜찮으세요? 한 번 더 꽁을 다 좀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필요하구요? 네. 어우... 시베 기뻑받 했네. 이제 무서울 게 없어졌어. 치카 진짜 무서워요. 그렇지. 새 이가 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아하! 아... 드라이브 재밌다. 그래,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일단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든. 목적지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냥 가는 거. 그냥 보고 맛있는 데 있으면 맛있는 데 한 번 내려서 같이 먹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오늘 쏘려고 지금도 가고 좋았어. 아, 어제 날씨 별로 안 좋았는데. 우천이 입고 나서 좀 날씨가 좋아진다. 뭐 얘기 나눌 거 없어요? 달려라 방탄아. 일단 달방은 요즘에 열심히 계획하고 있어. 솔직히 달려라 방탄 내 뱅크에 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분 마음 많이 좋아. 제가 사격했고, 마피아 했고. 그래서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은 다 다 정리를 해놔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몇몇이랑 미팅하고 지금 찍을 사람도 구해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노래가 데모 밖에 안 나왔어요. 못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쉬우니까 아, 아, 나중, 나중, 나중 이렇게 돼서 나는, 나는 이런 음악으로는 아미들한테 그렇게 할 순 없다라는 난 내가 화보 컨셉도 내가 다 짜고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평례동이라고? 양평. 여기 맞잖아. 오케이, 맞다. 어? 왜 여기지? 아니구나. 국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니, 그냥 양평 어딘가. 아무거나. 양평에 혹시 이쁜 카페나 그런 데 있어요? 아니면 수제버거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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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Ti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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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밌겠구만 우리 강원도 옥수수 하나 살래요? 제가 오늘 소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얼마에요? 월천원이네 오우 야 뜨끈해 막 뜯어 눈 죽었으니깐 제가 반 잘라드리겠습니다 오우 오우 엄청 뜨거워 오우 가지라 오우 오우 아 역시 새이가 나고 나서는 옥수수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드래프해요? 형 1승 브이로그 때 전쟁말 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 약간 감성 차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돌아다니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고 거기서 뭐 할 게 없으면 그냥 운전 잘했다 하고 오고 흐흐흐흐흐흐흐 거기 근처에 음식점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가자 자 벌교 꼬막 정식 어때? 꼬막 좋아하실? 꼬막 정식으로 갑시다 끝 도착 매운 걸 못 먹어서 간장 간장 꼬막 정식 있다 네네 그거 맛있어요 전쟁이고 아 그래요? 통꼬마 삶아서 나오고 비빔밥이 맛있으면 좋았다 감사합니다 고음 고음 아 크게 그런가 보다 꼬막 어때요? 아 이게 다인데 먹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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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침 먹을게 이게 안 매운거죠? 간장 이거 간장 간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좋아해요 진짜 아 그러면 좋아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금방 먹을게요 네 또 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다 드세요 뜨거워 이게 참기름이 조금 이렇게 싹 하면 더 맛있어요 바닥에 있어서는 그래요 오우 참기름 냄새 좋아 뭔가 안 매운거에요 고기 덕후라 마시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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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콤해요 응 고기 고기 잘 먹어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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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봐요 윤기나는 식 윤기 윤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춧가루 와 여기 되게 좋잖아요 눈을 지나서 자, 올리브 눈을 눈을 저럴게 눈을 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다음 행선시까지 태형이가 추천하는 드라이브 송입니다. 첫 번째 곡은 너무 내 취향인가? 이걸로 가자. 자, 가보시죠. 공!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곡은 철시반의 이즈라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신나는 곡이 빠질 수 없었죠. 자,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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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클 스팸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랑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시죠. The Weekend의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미분들은 이제 한... 한... 지금... 아... 예, 영상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아직 절반이랍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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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분위기여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분위기여서 가보겠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가 넓습니다. 에이, 참... 이똥샤입니다. 예, 예, 예.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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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MI지만은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다들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마세요. 아프니까. 이거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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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아오 가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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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가보겠습니다 53m 바로 쳐보겠습니다 53m 오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오 결론은 옛날 같지만 자세가 백스윙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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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걸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 아 아니요 244cm 막상막하네요 지금 우와 우와 까비요 아 이거는 유정입니다 나이스 터치 오 좋다 와 오 오 오 오 진짜 제대로갑니다 후 오 와 와 오 오 와 진짜? 음악 바뀌었어 나이스 퍼니 와 나이스 나이스 퍼니 감사합니다 퍼니 나이스 들어왔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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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됐다 원료는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펜펙스 언니도 알았으니까 그럼 자 또 조화점 브러치 감사합니다 잘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팝파이 보고 한 점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왜 이래? 복이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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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 차려야 한 61, 6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들 아 이거 압수하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빌게임이었습니다. 주와대 끝. 가. 어떻게 끄는 거지? 안녕하세요 쿠키영상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쿠키영상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저희 스포츠로 끝나는 건 좀 아쉬우니까 저희의 하루의 마지막으로 밥을 안이겠습니까? 밥으로 마지막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1시에 일어나서 1시에 일어나서 1시에 일어나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수염을 안 밀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방송 감독님들이 수염 안 깎았다고 수염 좀 깎고 오라고 저 이대로 촬영을 할 건데 안 된다고 수염 깎고 오라고 했는데 수염 깎았는데 또 자랐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썸이다 4인분 하고요 네 아 일단 3인분 할게요 한우 육회 하나 하고요 그리고 트러플 크림 볶음밥 하나 하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빠듯빠듯했죠 알쳤어요 운전도 많이 하셨고 운전도 하고 여기는 쿠키 영상이고요 아니 재밌어요 영화보면 쿠키 영상 있잖아요 크레딧 하고 쿠키 영상 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골프 치고 또 먹고 오늘 하루 다 보고 아 오늘 하루 쿠키 일이야 아 아 아 육회구나 아 육회요? 육회 여기 놔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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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은 약간 식탐 자극 영상입니다. 저 취한 건 아닙니다. 배에 있나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자 갑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제가 읽어줄까요? 밸런스 게임 한번 읽어주시죠. 뭐 있으시면 평생 사족보행하기 평생 사족보행 평생 뒤로 벗기 아 뒤로 벗기 아 사족보행하기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약간 되게 많이 되게 단단해질 것 같은데 뒤로 벗기는 진짜 자칫하게 죽지 않나? 초코맛치킨 딸기맛피자 어우 초코맛치킨 1초 노래도꼬맛치 1초 노래도꼬맛치 1초 노래도꼬맛치 1초 노래도꼬맛치 아 자 바로 나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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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잠시만요 아이고 둘 아 이거 아는데 까먹었다 정답은 어? 아 어? 아이유의 A 아 17년도로 갑니다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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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했었지? 어? 한 번 더 단 아 2017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에요? 정답은? 워너원의 아 에너제틱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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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해요 아 DNA 어? DNA 정답 이거 좀 전반적으로 히트송 오케이 오이 세이미 자 자 갑니다 문제 가수와 노래 제목 랄랄라 에스주워너비 대단 가수와 노래 가수와 노래 그남자 그 여자 다 했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어? 다 전주예요 지금은 전주를 듣고 맞추는 게임 앗 앗 뭐지? 앗 앗 앗 앗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전주 우와 나 이거 아는 노랜데 이거 아주 유명한 노래죠 정답은 아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 노래는 좀 어렵네 이 노래 뭐지 버너츠 사랑이다 라이벨벨 정답은 뭐야 나 이거 완전 몰라요 tête 자, 빨리 마시겠습니다. 빨리 빨리! 정답! 자, 오늘도 이렇게 자, 달려 감탄 드라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이런 촬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쯤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1시간 2분 정도 같이 아미분들과 방송을 진행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1시간 2분 안 나오겠지? 한... 한 53분 나왔겠다, 그 정도면. 냉정하게는 몇 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사이 4분의 정체성이라니 50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 이제 자러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